한편 광주전남 기자협회 등 한국기자협회 소속 10개 시도 기자협회가 윤석열 당선자가 지역 민심 청취를 위해 광주, 전남을 수뇌 방문하면서 정작 지역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며 즉각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윤 당선자의 지역 언론에 대한 태도는 각종 정치적 사안으로 그림자가 들이워진 새 정부의 탈출구를 보여주기식 관광성 유람 형식의 탐방으로 무마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